에이템 코리아 용산 데모 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이템 코리아 용산 데모 룸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전면에 설치된 터치 모니터를 통해 용산 데모 룸에 설치된 솔루션들을 각각 상황에 맞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43인치 드리와 두이 8사부를 통해 간단한 미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이템, 알투셀, 백크리스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VK-2100은 회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면과 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에는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고 상단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DID 패널 6개가 결합이 되어 비디오 월 구성도 가능하고 대변 화면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CM1164, VM6404H, VM1600, VK-200000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솔루션들이 결합이 되어 데모 룸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와보시면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VK-2100과 동일하게 회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면과 후면을 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인치 UH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솔루션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TV와 전등이 커지고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프로랩터가 터지게 됩니다 회의실 솔루션에서 화상 A 시스템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전등과 틈이가 커지고 스크린이 올라가면 프로랩터가 꺼지게 됩니다 디지털 사이리지 솔루션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5R 기능을 통해서 DID 모니터 전체의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제 센터 서블루션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DID를 통해 CCTV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프로파일을 통해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10 데모룸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홀딩도어를 개방을 하게 되면 다수의 인원이 세일을 청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세일을 청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